은멘과 혜찌와 그레쩌 그 후 이야기 혜찌 그레쩌 너네 한 번 더 말썽 피우면 혼난다고 혜찌 그레쩌 헥그레쩌 엄마한테 칭찬받아야 한다 그레쩌 방 청소하자 혜찌 청소 잘한다 방 더럽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는 못 참지 혜찌 잘했지 혜찌 잘했지 아무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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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바쁜데 왜 불러 우리가 준비했지 엄마를 위한 거라 그레쩌 어머 아 놔 이상키들아 이렇게 또 쫓겨나다니 꼭 인정받고야 말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자점 앞에 나와있습니다 세계 전국각지에서 구매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칙칙한 초코칩 먹으니 덜 잘생겨져서 좋아요 빵빵코코넛 먹고 빵게리가 빵빵해졌어 토핑 추기 좋아요 거북목 치면서 고민했는데 거북이 되는게 빨랐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현재 소원이 무엇인가요? 엄마가 먹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과자 해줄게 얘들아 가자 얼른 가자 엄마 과자? 과자 먹고 싶어? 엄마 엄마 음 시 심봉산 삐 안돼 이야 야 너네 대체 뭘 먹인거야? 눈에 뜨네 그렇게 엄마는 과자 먹고 전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으